11월 23일 에피소드 7 액트3 야시장 소식입니다. 오픈 예상 날짜가 알려졌으며 게임 시작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서 반짝이는 카드 로고 상징을 클릭하여 자신에게 선택된 스킨 카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시장은 무작위 스킨과 할인율을 결정하지만 나름의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는데 첫번째, 자신에게 정해지는 6개의 스킨은 모두 랜덤으로 선택되지만 최소 2개 이상의 카드 슬롯이 프리미엄 등급 이상으로 선택되며 두번째, 선택받은 6개의 스킨은 최소 10%에서 최대 49% 범인의 무작위 할인율로 결정되고 세번째, 동일한 무기는 최대 2개의 스킨까지만 등장하도록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최소 2개의 프리미엄 또는 나이프가 등장하는 슬롯을 받으며 같은 무기만 3개, 예를 들어 벤달만 3개의 스킨이 등장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불운에 대한 방지와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정된 조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번 야시장마다 헷갈리시는 야시장 품목은 총기 1775VP, 나이프 3550VP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아이온, 약탈자, 도깨비 2.0의 총기는 프리미엄 등급으로 야시장에 등장할 수 있지만 나이프는 그 이상의 가치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야시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깨비 카타나도 마찬가지로 야시장 품목에서 재배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돌아오는 야시장은 직전 야시장에 추가된 무제한과 메이지 펑크 3.0을 포함하여 데이드림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중국 CN 소셜 채널에서 곧 다가올 넵틴 2.0 소식과 함께 클러치 플레이어 카드와 클러치 스프레이를 받아볼 수 있는 바로 오늘 11월 23일 레드불 캠퍼스 클러치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 1시간 시청 시 모든 유저가 클러치 플레이어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내일 11월 24일에 열리는 경기 또한 실시간으로 1시간 반 시청 시 모든 유저가 클러치 스프레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불 캠퍼스 클러치 월드 파이널 날짜와 드롭스 정보는 안내가 되어 있는데 경기 시작 시간은 별도의 공지가 되어 있지 않네요. 여기까지 별도 공지나 텍스트 없이 추가된 30분 획득 경로를 모두 전해드렸고 이제 여기바 플레이어 카드와 비밀 시퀀스 스프레이 획득 차만 남았네요. 저는 다음 소식과 함께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